1등을 지금까지 여러 번 하신 분도 있나요? 없어요? 제가 다음에 등록해가지고 좀 더 날씬한 모습으로 또 한 번 1등 해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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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살 아기 엄마고요. 고등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. 선생님이에요. 주비스 사실 1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. 계속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김태우 씨 살 뺀 거 보고 왠지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어요. 굉장히 많이 빼시고 예쁘게 빠지셨더라고요.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갑자기 친구 주비스 다이어트에서 또 효과 봤던 거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와서 상담 받고.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살이 빠진 상태라서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주비스가 그 킬로그램 빠지는 거에 비해서 치수가 조금 더 빨리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옛날에 사놓고 못 입었던 바지들이 거의 사이즈별로 있는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더라고요. 이제 수학 끝나고 나면 뭐 먹을까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일단 야식 같은 거 절대 안 먹고. 아무튼 옛날에는 좀 같은 하루하루가 좀 반복이 되는 거라면 이거 시작하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좀 더 달라져 있겠지. 또는 또 한 달 뒤에 또는 일주일 짧게. 일주일 뒤에는 좀 더 달라져 있겠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조 한 조가 좀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. 미용실 갔는데 이런 게 안 맞는다든가 뭔가 비행기 탔는데 뭔가 이 자석이 좁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굉장히 뭔가 우울해지는 부분은 있었죠. 뭔가 나는 살을 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 좀 너무 큰 것 같아.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. 네. 네. 많이 있었어요. 제가 원래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이 주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의지를 한 곳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여기에서는 A하고 제 생각대로 하면 살이 또 생각만큼 안 빠지더라고요. 근데 또 시키는 대로 하면 좀 살이 잘 빠지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신뢰하게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.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대로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대로 좋고 여기에서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는 시간도 좀 빨리 지나가고 그다음에 다음날 확실히 좀 이렇게 어떤 부위가 땡긴다거나 이렇게 바로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. 동작 자체도 막 무리가 안 가게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배출 체중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빠져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고객님께서 체력 수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운동 관리를 하실 때 최대한 힘이 들지 않게 진행하는 게 목표였고 그다음에 기기관리 30분보다는 운동 관리를 30분 진행했을 때 살을 더 많이 빼주겠다는 그런 목표로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. 주말에 이제 좀 해이해지고 이럴 때쯤에 문자가 오세요.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지금 지난주는 이렇게 해서 잘하셨는데 이번 주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몇 줄이어도 사실 갑자기 이렇게 주비수 생각을 딱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좀 긴장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속 좀 옆에서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내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힘들지 않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고 고객님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 사실 고객님께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다고도 힘든 시점이 오면 항상 그 고객님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과연 고객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해주셨던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라든지 목적이란 건지 그런 거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게 바로 고객님께서는 목표 체중 인사를 감량할 수 있던 좋은 이유이자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래요 살만 빼면 고민할 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내가 막연하게 뭔가 좀 부러워했던 일반적인 여자들의 삶? 옷 같은 거 평범하게 입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식장 갈 때 옷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 여기서 다이어트 제가 좀 끝날 때까지 하면 혼자 했을 때보다도 뭔가 그런 부분을 실제로 또는 그 이상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주비스 정말 고마운 곳이죠 사실 지금 굉장히 후회해요 미리 올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몇 달이라도 미리 올 걸 삶 자체를 뭔가 좀 건강하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앞으로의 삶이 좀 더 좋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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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